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승입니다. 아직도 그 호화장품이 얼굴에 있어서 아직도 부드럽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래? 자생인데 걱정마. 몰라요. 기다려! 오늘 너무 더운 날씨니까 물소리 들으려고 을지로에서 있는 정인천에 정이죠? 정인천에 왔습니다. 우리는 시원한거 좋아하니까 오늘 시원한 수박먹으려고 했습니다. 우유가 수박만 아니에요. 오늘이 다른 챌린지 입니다. 저는 이번에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름이 진짜 먹기쟁이라서 진짜 잘 먹어요. 아니 잘 먹는거랑 빨리 먹는거 다르잖아. 그런거 다르죠. 아마. 그러면 찐사람 어느 저녁 사준다. 하이파이. 여러분 생각보다 크네요. 저 진짜 잘 먹는지도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팔지? 아니 잠깐만 이거 먼저 얘기해보죠. 타먹어야 돼요 한 번에. 못? 안 먹어야 돼요. 어. 아니요. 메이크업 도시 왔어요. 나도 메이크업 있는데 잠깐만. 준비해. 건너편에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Yasin. 준비됐어? 아니요. 준비됐어 Yasin? 오케이.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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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셋.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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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해. 이렇게 약한 사람이랑 채널 자면 어떡해 매주 똑같아 아이고 야시다 고생했다 아예 아 배불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 다니고 있는 장홍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화이팅 화이팅 잠깐만 먼저 이제 그러면 시작할까요?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둘 셋 셋 셋 넌 셋 셋 셋 셋 셋 셋 너무 맛있다. 괜찮으세요? 아 너무 배불러요. 저도 배불러요. 이거 두 번째.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 맞춰. 네. 손 나세요. 대박 나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